어쩌죠 아버지 시어머니가 전부 알았어요 아 뭘 알았다는 거야 혜린이요 민희야 좀 침착해 혜린이가 도혜씨 딸이 아니라는 거 어머니가 알았어요 민희야 네 시어머니 지금 어디 있냐 아래층이요 일단 나와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감아 왜요? 아니 혜린이를 그렇게 끔찍이도 아끼던 분인데 눈 돌면 뭔 짓을 못하겠어 어서 나와 알았어요 혜린, 혜미야 나 좀 보자 뭐 할 말 있으세요? 저 지금 친정에 좀 가봐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가 바로 좀 오라고 하셔서요 어머니 그거 왜 가져갔어? 뭘요? 유전자 검사 결과 말이다 왜 몰래 가져갔니? 몰래 가져간 적 없는데요 검사 결과 너 봤지? 왜 몰래 훔쳐갔어? 왜 숨겼어? 나한테 말해야지 어머니, 검사 결과가 이상해요 잘못됐어요 혜린이 도윤씨 딸이에요 나한테 그렇게 말해야지 감사합니다.